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안산 선부동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는 꽃두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기회년에 6월달에 쥐띠띠별 운새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병자생 24세 병자생 여러분들부터 받을게요 병자생 여러분들은 이동수가 많이 들어와요 이동수가 들어오는데 여기저기 놀러 다니신다거나 그리고 회사에서 이동수 또는 취직 운수가 조금 들어오니까 그런건 조금 잘 보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동수라는건 근데 회사에 계신 분들은 이제 사내에서 이동하시는 분들도 그런 운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동하시면 더 좋게 될 수가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기회를 잡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이번엔 갑자생 36갑자생분들을 봐드릴게요 36갑자생분들은 문서훈이 들어와요 문서훈이 들어왔을때 문서를 올바르게 잡는건 좋지만 반대로 이제 삼재나 뭐 이런게 꼈을때 문서훈을 잡는건 안좋아요 갑자생분들은 갑자생분들은 이런 문서훈 사업하시는 분들이 오래 많으실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서훈이 조금 들어오시고 그러는데 동업은 안돼요 동업은 없어 동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 신령님이 할머니가 지금 동업한다니까 동업은 없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킬 운이 있다 그러시니까 동업은 조금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동업은 조금 조심하시고 넘어가시고 임자생 48 임자생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임자생분들은 이런 귀인 운이 따라 들어오는 운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나이가 어느정도 있으셔서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내가 사업을 한다거나 직원을 뽑는 입장이라면은 직원이 귀인이 되는 운이 있어요 귀인이 되는 운이 있고 이분들은 귀인이라는건 내 주변사람들이 도와주는 운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잡으시면은 6월달에는 돈을 버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잡으셔서 돈을 6월달에는 많이 버셨으면 좋겠구요 이번엔 경자생 60세 경자생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경자생분들은 건강에 관한 그런 걱정을 조금 하셔야 되요 6월달에는 이제 칼을 대시는 운수가 조금 있으세요 그러니까 큰 수술을 앞두신 분들이나 그러신 분들은 관리를 잘 하셔서 치료가 완쾌가 조금 잘 되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은 재물이 6월달에는 크게 이렇게 조금 모인다는 말이 없어요 이 병원으로 세든 어디로 세든 생각지도 못한 데서 세는 운이 조금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쥐띠! 쥐띠 여러분들 운수를 한번 봐줬구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Keene 그렇게 됐습니다 월인한 aggressive 말씀해 버려 Tack 하자 하자가 Why